등비 중앙 0이 아닌 세수 a, b,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b를 a와 c의 등비중앙이라고 한다. 여기서 특별하게 조건이 있습니다. 0이 아닌 세수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곱셈의 반대는 나눗셈이 됩니다. 이 점이 중요해서 b를 a로 나눈 것과 공비가 되겠죠. c를 b로 나눈 것도 공비죠. 결국은 같습니다. b에 관해서 정리하면 사실은 양변을 곱한 거죠. b의 제곱은 a 곱하기 c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 0이 아닌 세수 a, b,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b를 a와 c의 등비중앙이라고 한다. 그리고 관계식으로 b의 제곱은 a 곱하기 c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.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0이 아닌 세수 하고 2ct! 계속 철포듑 rest출로 계속 철포듑이 이처로 2ct! 그리고